기자가 많지는 않은데 기자는 평소에는 마당을 좋아해서 국가의 자체에 몰입하는 데 있으면 차이는 멋있는 내력이니까 기자들이 전부 이러는 것 같잖아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 난 나무 떠들어 기자들이 점점 엉덩이 이렇게 봐봐 너 빨려 멋있다 나도 배워야겠어 혹시 세븐니에서 CF 찍는다면 어떤 CF가 가장 오를까요? 또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 찍어야 CF 계획이 되잖아요 내가 불러 어마니 해서 못 찍을래 같이 찍는다면 세븐니에서 찍는다면 어떤 CF가 찍을까요? 세븐니에서 동시에 찍는다고 갈증해서 같은 거 예를 보면서 막 잡다 펴 말하네 이놈아 그니까요 안 잡다 펴 그니까요 난 배워야겠다 기대들 접지 미터가 처음 봤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수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데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그때도 아실 생각을 말도 안 하고 완성될 때까지는 국회를 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倡 12 5 6 7 9 9 10 3